오늘은 등장해라 먹으면서 배고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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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라 드디어 배고픽에 깨끗하고 배고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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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시 꼬구 꼬 다 꼬꼬 자에 앵 앵앵 지락 까치 까깍 뒤집게 하나? 뒤집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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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집겼어 뒤집겼어 이게 돼? 원래 반대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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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겠다 오 근데 엄청 많이 들었어 눈물나 떠져있어 아직까지 목을 담을 정도는 아니네 ㅋㅋㅋㅋ ㅋㅋㅋㅋ 맘마 먹고 갑자기 또 졸려? 응? 에이 좋아 응 채연이 근데 양말 어디갔어 양말? 응? 응? 양말 어디갔어요? 양말 어디로 벗겨졌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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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락마사지 시작하겠습니다 V라인 만들어 드릴게요 응 누가 이렇게 예쁘래? 누가 이렇게 예쁘래? 누가 이렇게 예쁘래?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우리 지연이 잘 잤어? 응? 굿모닝 응? 응? 한바탕 울고 눈물이 아주 맺혔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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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엄마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엄마야 여깄어 쁘쁘 쁘쁘쁘 역시 그게 진짜 개울까에 울창이 한마리 꼬마에 남치다 뒷다리 가수 앞다리 가수 응 으악 아악 알겠어 쪼쪼쪼 쪼쪼쪼쪼 그래요 쪼쪼쪼쪼 쪼쪼쪼쪼쪼쪼은 젠지 미안해요 지안이 좋아요 같이 카메라 들이면들에 담그사로 굳네 긴장했어? 계속 힘줘 계속 유산균 먹자 치환이 요거 먹었어 방금 맛있지? 곰 3마리가 한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지환이 곰 아빠 곰 지환이 손싸개를 빼줬더니 여기 코에 상처를 냈어요 애기들은 금방 낳는다고 하니까 지환아 마마 먹고 안졸려? 너무 좋아? 배부르고? 오? 따뜻해? 흠 흐흠 정리 정리 응 정리 외출 수리 왕 왕 오 근데 잘 잔다. 생각보다. 아 근데 배고플 때 깰 것 같은데. 멋진 신랑의 위광 풍채에 걸맞은 아낌없는 박수로 우리 신랑의 발걸음에 힘을 실어줘. 기저귀 안 갈아줘도 되나? 오 보여 보여. 아 근데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? 오 진짜 신기해. 오 이제 좀 자세 잡힌다. 지한아 이따 주사 맞으러 가야 돼. 지한아 이따 주사 맞으러 가야 돼. 음? 소주가 갑자기 형 smugged in 너. 일단 울면 아주 너 이제 한 20분 뒤에 울걸? 짠 잘했네! 다 했다 다 했다 잘했다 우리 지안이 울지도 않고 너무 잘했어 그치 다 컸네 엄마와 싸우는 중 뭐 이상한게 들어갔지 엄마 품이 최고지 제가 선택한 사람은 김유리씨 입니다 이거 뭔가 아픈데 참 그치 나 지금 한 번만 먹으러 왔어 엄마가 안 먹으러 온 거야 여기에 주인공 엄마가 안 먹으러 온 거 같아 물을 안 먹으러 온 거 같아 엄마가 안 먹으러 온 거 같아 아빠랑 똑같네 아프지마 과연 요리 다 내려갔을까요? 정상입니다 아빠랑 똑같네? 아빠? 맞아? 엄마? 응 응 기분 좋아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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